어이, 여보 왔다. 여보! 어이, 여보! 다시 저 화살 맞은 거예요! 너한테 또 티를 다 먹었어요! 아이고, 화살 맞은 줄 알았잖아. 왜 그런 장난을 쳐? 아이고, 여보, 장난이에요. 나 내려간 김에 아주 제대로 쓰다. 이런 힘 주고 왔어요, 여보! 아니, 힘을 왜 턱에다 이렇게 많이 줬어?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이쁘면 되지. 엄청 섹시하죠? 당신 지금 이거 닭볕을 갖고 닭다리, 당신 지금 치킨 같아.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귀여워 부리려고 볼터치도 노력하고 왔는데. 노랑통닭이야? 아이고, 무슨 말이야. 아니, 왜 이러고 다녀? 장난칠 시간에 좀 조심 좀 해요. 걱정했잖아. 아니, 여보, 나는 여보 주려고 신발 하나 사러 갔었어. 신발을 사러 갔어? 내가 이렇게 사봤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네. 사이즈를 몰라서. 그거 한번 대보지, 뭐. 딱 맞네, 딱 맞어, 여보. 이거를 왜 여기다 대지, 대, 그거를?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얼굴에서 발구랑내 나는 거 그냥... 뭔 소리야, 이씨! 아이고...